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예공tv를 사랑해주신 글로벌 디펜슨 집 팬여러분 오늘도 신동구 재정 나오셨습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 됐죠 2년 2개월 만에 인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나라 완전히 절대 나 버렸어요. 특히 경제 안보 국민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악화가 되면서 7월 4일이죠.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핵심 상계 품목이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후에 거의 2주가 됐는데 오늘 17일이니까 13일이 지났죠 시간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실기를 해 버렸어요 완전히 가장 경계해야 될 악수를 악수 중에 악수를 다퉈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걸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것도 내일까지 시안을 줬죠 했는데 이미 그 수순대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초딩 수준이에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국민들 반일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한심한 거예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게 뻔한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더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한일 간에 경제 규모나 거래 규모를 알고 하는 얘기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십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더 큰 피해가 간다니요 우리가 지금 핵심 산업이 다 주장기 생기고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악징향을 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소위 퍼펙트 스톰 얘기하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이런 한가한 소리를 일본이 더 큰 피해가 한다는 이따히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7월 12일에 전라남도에 무한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 말도 안 해도 복잡한데 쇼하는 놈들 말이죠 맨날 블루 비전 뭐 경제 이코노미 하여튼 뭐야 성격이 어떻게 된다 선포식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측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리의 저간을 읽거든요 완전히 이분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인도 전례없는 위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전례없는 위기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막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이 이야기야 이순신의 열두측이 배 상북시비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툭 됐다가 다시 풀려나와 보니까 완전히 조선수군을 개매를 해버린 거 아니야 원균이가 지휘하면서 7천 양에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배설이 도망친 열두측 끌고 간 거 외에는 다 전멸 해버렸다고 수백측이 이순신으로 한 건 열두측인데 또 한측이 더 남은 게 있었어요 이게 13측인데 그런데 우리는 열두측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신에게는 열두측의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십이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선조한테 올린 장계에 노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전 의지를 보여준 건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길이 없어 그래서 최후방어선을 거기다 지정한 거 아니에요 울돌모 맹량 그 맹량해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조석을 이용을 해서 열두측 가지고 일본의 133측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조선수군이 기상회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라도 다시 살았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일본 관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망하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걸 본 일이 절감한 겁니다 상류십이 이순신의 열두측 배 이야기를 한 거 그다음에 그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북한에서 하느냐 북한식 용어죠 자력갱생이 뭡니까 아무런 도움을 외부에서 못 받을 때 풋풀해가지고 먹고 살더라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걸 인정한 거라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외투리가 됐고 그렇게 자력갱생이 많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또 사면초과가 돼가지고 그러다 대일관계까지 완전히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은 이순신의 열두측 배 이야기가 놓을 정도로 코로나 몰릴 때는 몰렸다는 거예요 인증 안 했는데 일본은 더 큰 피해를 볼 거다 이게 막 이럴 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신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경제 의존도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일본의 후반기지 있지 않습니까 유해에서 7개가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팔아야 안 되고 말이죠 우리 협조가 나면 우리나라 이게 안보가 담보가 안 된다니까요 미정원전력도 전부 일본의 편에 들어오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경제 및 안보 의존도가 나중에 문화적 의존도도 있지만 특히 경제와 안보 의존도는 일본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표현한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우방국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9월 21일 말이죠 한미 1위 정상 간의 업무 오찬이 뉴욕에서 있었어요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한미 1위 정상 한 오찬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통합의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은 우방국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일본은 완전히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대한민국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 시한이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은 없으면 뺀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빠지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당신이 작년에 내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동맹이 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은 당신을 우방국으로 취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방국에 그동안 저기 왔던 화이트 리스트 그게 무역특혜죠 그걸 다 철회한다 그럼 할 말이 없죠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작년 한 달 후에 10월 30일 날 대부분에서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개인이 배상하라 그래 그게 어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요 미쓰비스 중공업에 대해서 한국 내 자산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일본은 1965년에 1965년에 한일 기본조합 체결할 때 그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확실해요 이거는 문헌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사무육부를 무상 육부를 유상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당시 저는 처음에는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절반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분 1이더구먼요 일본이 당시 보유한 외환 보유액의 4분 1을 완전히 한국에다가 이게 배상을 해 준 거예요 강제징용 개인 배상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받아서 개인한테 배상하는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뒤집어 뿌린 거야 작년에 대법원에서요 일본의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전에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서 일본 동의 아니다 그랬다가 한달 지나도 대부분 배상 판결 해버렸다 하고 말이죠 그전에는 또 뭐였었죠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한일 외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뒤집어버렸어 없애버렸다 고 그러니까 한국은요 국제조약도 합의도 모든걸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일본을 맹전에서 동맹이 아이로 그러고 이따위 소리하는 나라를 제가 일본 아베 총리라도요 일본 국민들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요 국제외교관리사항 있을 수 없는 소위 개막란이 짓을 한거에요 개막란이 개막란이 짓을 해가지고 소위 개막란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저 문재인 정부의 정권에 요 얘기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 말뿐만 아니고 어 뭐 조국 민정수석 정권 실세주 실세잖아요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죽창가 어 국민감정기 반영감정기 건드리는거죠 근데 동학 농민혁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고정이 잘못해가지고 어 농민반난이 일어난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한국군 조선 군으로 진압이 안되니까 일본군 도움을 받아서 진압을 한거 아니에요 예 예 그저 그럼 뭐 일본군은 주 그게 아니고 워망의 대상은 그 당시에 위전자야 고정이야 고정이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보장하는 특급참모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는게 그 다음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국채보상운동과 외환위기 때 근무호기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악마 지금 정신 국민이 이럴 때 갖다 쓰는 그거입니까 예 정말 이런 다 망치놨고 국민들 어디갔다가 근무호기운동을 이러냐 이런 양심있는 놈들이에요 이거 체제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 말도 길었대 항일어병을 도전해야 돼 항일어병 그 다음에 양정철 있죠 양정철 그 놈이 실세라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뭐 민주연구원 연구원장 국정원장도 만나고 뭐 여하튼 요란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어 이 사람이 내년 총선 기획을 다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실세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는 이야기가 노는데 예 근무호기한 국민의 애국심을 야뿌면 안 된다 일본이 예 일본한테 공갈치는 거야 이게 저와 잘못한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권을 위한다면 어 아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결제해야 된다 예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다 예 인정하는 게 일정하고 이거 한일 관계에 미래지향적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변을 만나던 최소한 특사로도 확인해서 오해를 풀어라 예 그래서 이게 더 악하다면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어 안보 모든 악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쭉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전부 다 원점 회복시키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어 대통령이 충북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 조국 김현종 최재성 양정철 이해찬이도 한 얘기 웃기는 얘기에요 웃기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이게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오늘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강제징용보상이 한일기본조약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위원장을 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그 위원으로 참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강제징용 개인 배상문제는 예 이미 1965년 예 한일청구권협정에 그런게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게 다 해결됐다 예 이렇게 그것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예 또는 위원으로 참가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법원에서 이거 대법원이 지금 문재인 아바타 아닙니까 예 그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예 그 이말이 맞게 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뒤집냐 이거야 예 여기서 이게 결국 폭발한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물론 일본이 안보상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예 한국에 수출한 것이 북한으로 넘어간 가가지고 북한이 우라늄탄 원자탄 제조 그 다음에 항무기 제조에 전용됐다는 옥이 있다 이게 한국이 정거를 낸 나라 예 그것만 내놔면 이거 다 제재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거는 내놨지 않고 NSC에서 뭡니까 이게 며칠 그저께 국제기구 조사받자 국제기구 조사받자 국제기구 조사받자 정부만 내놔면 되는데 국제기구를 왜 조사받자 우리 정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출납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반도체 생산에 또는 디스플레이 생산에 막 들어갔지 북한에는 넘어왔지 않은 정거가 이거다 내놔면 될 건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말이죠 한국은 유엔 대북 제재 계리를 철저히 준수했다 하나도 위반한 게 없다 무슨 철저히 조사했어요 양심도 없는 소리냐고 지금 그동안 석탄 불복한 지역 정제유 해상한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정거만 잡혔는데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뭐가 이렇게 대북 제재 철저히 유행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야기 지금 제대로 피해서 이런데 제가 협조 안하잖아요 솔직히 안하죠 이렇게 양심에 여긋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말만 일만 열만 그냥 하고 있으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게 아무리 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력갱생임 또 이순신 112쪽 이런 이야기요 한마디로 최후방어선 스스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쫄딱 망해가 가고 있는데 최후방어선을 치면수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이스업 아메리카에서 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그 지난번에 불법 석탄 러시아 석탄 갖고 온 회사 있잖아요 또 석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에다가 알려줘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 선주가 그 북한에 그 유류 불법 환정을 한 그 선박을 또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도영시핑인가 뭐 그런 회사고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미국 국방대학으로 나왔잖아요 예 예 2000년에 졸업했는데 어제 미국 국방대학원장이 그 해군 중장이에요 스웨스탄인데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 좀 보자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졸업생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전역 시간을 가졌는데 그 우리 국방대학교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여기 수색에 있다가 농산동산 옮겼잖아요 웃기는 얘기에요 저도 국방대학원에서 국방관리대학원장을 마지막 보정으로 군에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국방대학원으로 졸업을 했고요 국방대학교가 수도에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워싱턴 DC 안에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의회를 이렇게 딱 쳐다 바로 지척에 둔 아주 좋은 강을 양강을 끼고 있는 국방대학교 국방대학원장이 와가지고 대화중에 어제 국방대학원 우리 국방대학 총장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장 노은 카이다 원장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한국정부로 이걸 성격을 어떻게 보냐 워싱털이 있으니까 국방대학교 안에 안보 문제인 곳에 또 있어요 그리고 국방대학교는 대통령부터 와서 강의를 하는 학교잖아요 국무장관은 당연히 뭐 국방무장관은 안보관련 부처 연방정부 거의 장관급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좀 굉장히 자기도 의무점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라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에서 한 달까지는 안 되는 정식으로 공개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사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사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사안 사본을 사인된 거 전달했어요 아마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행간에 느낀 거는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안하고 신뢰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현중 국가보실 이차장이 며칠 전에 미국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일본에 이거 지금 우리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개입해서 중재를 해달라 못하게 미국이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도 워싱턴에서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아 알겠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걸 하겠다 왜냐면 안보 문제 한미일 중요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게 미국이 소위 손 나와버렸다니까 오히려 손 난 정도가 아니고요 조만간에 미국이 미국이 일본에다가 더 미국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제재 세컨다르 보이콧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이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대한소출 규제 미국까지 그렇게 세컨다르 보이콧이 단 상징적으로 하나만 걸리더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마이너스는 그냥 폭마이프라고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깔아넣는다 이거야 그 깔아넣는 배에 지금 선장을 무명한 운전을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음주상태에 멀고 있는 사람 이 문제 이라 이게 제가 그래서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 지금 연말까지 하야라고 시국성경 발표하고 했는데 그걸 다시 당겼더군요 근본 광복절 8월 15일까지 하야라고 그렇게 지금 바뀌었더군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 소위 그 싸이코 정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빠진 이 정부가요 이게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불행 불행이다 불행적인 불행이다 그리고 이게 국정운용능력을 여기 조술병 무슨 고문 국가경쟁능력 한계에 왔다 그러는데 제가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국정운용능력을 상실했다 상실하고 오로지 파플리즘 국민의 감성만 자극해서 쇼만 해가지고 표만 얻어서 집권을 계속 연장하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북정책도 실패했고 안보도 실패했고 경제도 실패했고 모든 대외관계도 다 실패했고 대일 대미 중국까지 대로 주변 사관계 외교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산마대로 예 쫄딱 망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오늘 뉴스 보니까 정두헌 의원이 자살했다면서요 제가 정두헌 의원은 잘 알아요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토론을 제가 세 번 한 적이 있어요 식사한 적도 있고 뭐 이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살했잖아요 알 수가 없는 사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굉장히 엘리트 엘리트에요 엘리트죠 경기원학 출신이고 설대노하고 또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한마디로 브레인 브레인 예 그거죠 브레인이었죠 이명박 정권 창출에 일등공심 고위공무원당 거의 19년인가 했더라구요 그런 분인데 노래도 잘하고 노래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아주 잘해요 아주 감성이 풍부한 분인데 이런걸 보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불행하게 스스로 뭐 이렇게 그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못 풀면요 무슨 지금 그걸 하실까 굉장히 불안해요 제발 엉뚱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엉뚱한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김동길 교수님께서 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근데 그런 상황을 제발 안오길 바라면서요 제발 잘못한거 인정하시고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국민단한테 시인할건 시인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시인할건 시인하고 사과할건 사과하고 나라가 사는게 중요하지 개인체면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일단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게 대통령이 책임 아닙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근데 지금 개인체면 처리한다고 모든걸 엉뚱한 실기를 하고 말이죠 계속 코로나 스스로 몰면 결국 나라와 정권이 불행해지는건 말할것도 없고 개인이 불행해진다니까요 개인이 극단적인 불행을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국히 부탁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동안 다 없는걸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못한 시인하십시오 시인 정직하십시오 일본한테 사과하십시오 차라리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대법원 판결 이거 특별부를 제정해서라도 이거 무효시키고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 으로 돌아간다 그게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은 무효로 하겠다 이거 천명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불화수소가 넘어가지 않은 정거를 확실히 조사해서 일본에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일본하고 사회 상호 호해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상 대책이 없다 대통령은요 정말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 대통령 개인 신상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